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역사학사 김종우입니다. 자, 2023년, 2024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께 사회탐구 과목 선택 가이드로 인사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사회탐구 과목 선택하셨어요? 어떤 과목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제가 역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약간은 역사에 편파적인 그런 영상으로 인사를 드려볼게요.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과목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아, 외울 게 너무 많아, 암기과목이야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과연 역사는 암기과목이다, 아니다? 맞습니다. 암기과목인데 아니에요. 암기과목이 아닌데 암기과목이 맞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뒤에 가서 설명 들어볼게요. 자, 저와 함께 사회탐구 어떤 과목을 선택하면 좋을지 약간 역사에 편파적인 영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사회탐구 과목이 총 9개 과목이 있어요. 그 9개 과목을 한번 과목 군별로 나눠봤습니다. 일반사회군에서 사회문화, 정치화법, 경제, 윤리군에서 생윤과 윤사, 그리고 지리군에서 한국지리랑 세지, 역사군에서 동아시아사랑 세계사 이렇게 해서 총 9개 과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학교에서 내신으로 공부했던 과목은 어떤 과목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좀 재밌어라 하는 과목은 어떤 과목인지 한번 쭉 한번 살펴보세요. 확 느낌이 오는 과목이 있죠? 색깔이 칠해져 있잖아. 색깔이 칠해져 있는 이 과목이 뭔가 좀 땡기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 역사 과목이 조금 더 이제 치중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2023학년도, 즉 이제 올해 영상을 찍는 게 지금 2022년인데 그 2023학년도 수능의 선택자 수를 제가 조사해봤어요. 사회탐구 접수 인원이야, 접수 인원. 자, 그 과목군별로 나눠져 있는 건데 사회문화가 14만 7천 명이고요. 생활과 윤리가 16만 6천 9백 명. 그래서 쏠림이 굉장히 이쪽으로 쏠려 있죠. 사회문화랑 생윤 선택자가 다른 탐구 과목에 비해서 압도적입니다. 정말 압도적이에요. 골고루 분포되어 있기보다는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하구나. 그래서 사문과 생윤의 선택자가 굉장히 많고요. 선택자가 가장 적은 과목을 따지면 경제입니다. 왠지 그냥 경제라고 하면 왠지 어려운 것 같고 뭔가 좀 막 그럴 것 같은데 제가 공부를 따로 해보진 않았지만 경제도 되게 재미있다고 해요. 하지만 선택자가 굉장히 적고요. 그 다음으로 적은 선택자는 어디다? 세계사입니다. 아이고 이런. 2만 명이 깨졌네. 그 다음으로 선택자가 적은 과목은 뭐야? 동아시아사입니다. 아이고 이런. 3만 명이 깨졌네. 자, 2만 4천 명과 1만 9천 명. 이게 동세사가 선택자가 굉장히 적은 과목에 속합니다. 즉 소수분이에요. 소수 과목. 소수 과목의 이제 서름을 이런 과목들은 알고 있을 텐데 적은 숫자가 선택을 한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수험생 수가 줄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수험생 수가 점점 줄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동사랑 세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은 편에 속한다. 선택자가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지리랑 세계지리도 작년 선택자에 비하면 좀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서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하구나.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아니야. 그래도 나는 내가 좋아하는 역사 과목. 선택자는 별로 없지만 이거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에이, 그래도 많은 사람이 공부해야 조금 더 등급을 따기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이 분명히 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 사이탐구 과목을 선택할 때 과연 선택자 수가 많은 것이 유리할까요? 네, 유리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제가 굉장히 중의적인 표현을 지금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맞지만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수치상 계산했을 때는 선택자 수가 많은 게 조금이나마 확률상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소수 과목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사 세계사 하세요가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제가 앞서 제목에서 말씀드렸지만 2024학년도, 즉 2023년 1년 동안의 수험생활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보고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시간은 1년이란 시간이 있습니다. 그 1년이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지에 따라서 선택자 수가 무의미해질 수 있어요. 이게 수치상 객관적으로 굉장히 조금 유리한 거를 그냥 이거를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소리죠. 즉, 여러분이 학위에 달려있는 겁니다. 선택자 수를 고려하기 위해서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과목을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과목을 했다. 그랬을 때 잘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기 나름입니다. 괜히 선택자 수를 조사하면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경우의 수를 따지면서 에너지를 소비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내가 잘하는 과목 내가 좋아하는 과목에 집중해서 그것을 조금 더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선택자 수가 많은 것이 유리할까 여러분께 달려있어요.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다음 그렇다면 공부의 양이 가장 많은 것과 가장 적은 것은 그 9개 과목 중에 무엇일까 아마 여러분들은 수험 생활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답을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조금만 더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 공부의 양을 아이들이 중요시하는가 현장에서 제가 아이들이랑 수업을 하잖아요. 이 동아시아사를 듣는 친구들 중에서는 다른 과목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세계사를 선택하는 친구 중에 다른 과목 친구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사 수업을 할 때는 이과 친구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수험생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1, 2월달 초반에는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막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갔고요. 막바지가 되면 무슨 생각이 든다? 내가 부족한 게 너무 많이 보여요. 실력이 올라가다 보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이 보여서 할 게 더 많아 보입니다. 조바심이 나고 이러니까 즉 공부는 끝이 없습니다. 한정된 시간 안에서 국어 해야 되죠. 영어 해야 되죠. 수학 해야 되죠. 다른 탐구 과목 해야 되죠. 이거 언제 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양이 작은 거 적은 거를 찾아가는 경향성이 좀 있단 말이죠. 그럼 그렇다면 공부 양이 가장 많은 것부터 한번 나열을 해보면 대체로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수험생 아이들의 이야기와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고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객관적인 데이터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학문과 학문을 그냥 1대1로 비교해요? 그건 안 되는 거잖아. 단 아이들이 체감했을 때 가장 공부 양이 많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객관적인 키워드만 나열했을 때도 가장 많아 보이는 그런 과목들은 세계사랑 정치화법입니다. 세계사랑 전법 같은 경우는요. 누가 봐도 공부할 게 많아요. 그죠? 누구한테 물어봐도 야 공부할 양이 제일 많은 게 뭐야? 아마 정법이랑 세사할 걸?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공부할 양이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동아시아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수 과목이 동아시아사 세계사인데 공부해야 되는 것도 이만큼이야. 그러니까 자꾸 선택을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세계사랑 정법 그 다음에 동아시아사까지가 이제 공부의 양 자체가 좀 많습니다. 많아요. 제가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솔직히 많습니다. 전달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 전달하는 교과서에 나오는 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기에는 또 어려운 문제들이 섞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끝이 없습니다. 공부의 양이 많아요. 겁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공부의 양은 그러그러한데 과연 이게 단점으로 작용할 것이냐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냐 뒤에 가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할 때는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될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건 적성과 흥미입니다. 제가 1번에서도 얘기했죠? 선택자 수가 많고 적은 거를 계산하면서 따지지 말고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재미있어 하는 거 내가 1년 동안 이 수능을 위해서 준비할 때 재미있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거 이런 과목들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럼 나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했을 때 나랑 잘 맞는 과목은 뭘까? 여러분이 이미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내신 과목으로 공부해 본 적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내신 과목으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공부했던 과목들 중에서 나랑 잘 맞는다. 내가 해보니까 재밌는 것 같아. 해보니까 하는 만큼 성적이 또 나와. 재밌네. 성적이 나와야 또 재밌거든요. 그렇게 내신 과목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과목을 함께 선택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또는 고3 학생들, 현역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3학년 그 교육과정 내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이 나랑 크게 안 맞지 않는 과목이라면 같이 공부하는 겸 해서 수능까지 같이 하는 게 조금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실지 아니면은 N수를 하고 계신 분들인지 모르겠으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역사 과목이 조금 약간 편파적인 이런 영상이라고 했잖아요. 역사 과목을 좀 더 살펴볼게요. 동아시아사랑 세계사랑 과연 어떤 과목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선생님, 선생님께서 자꾸 동아시아 세계사 자꾸 선택자 수출 적고 할 것도 많고 겁주셨잖아요. 그럼 저 안 할래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과목인지. 굉장히 정직해요. 제가 정직한 사람이기도 하고 아닌 말고 정직한 사람인데 정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알면 맞고요. 모르면 틀려요. 알면 맞고 모르면 틀립니다. 무슨 얘기야? 뭔가 문제를 보고 나서 이게 이건가? 이게 저건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 저렇게 이렇게 뭔가 말장난 치는 게 없습니다. 문장에 말장난이 없어요. 즉, 내가 깔끔하게 공부해서 알고 있으면 맞는 거고요. 공부를 안 했어. 놓쳤어. 그럼 틀리는 겁니다. 그럼 찍어야 돼요. 또한 타이머택이 없습니다. 왜? 알면 맞고 모르면 틀리니까 계속해서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그게 아니야. 그냥 딱 문제를 보고 이건 내가 알아? 맞고. 몰라? 틀리는. 정직하고. 타이머택이 없습니다. 시간에 쫓기는 경우가 없어요. 물론 최근에 봤던 2023학년도 즉, 2022년에 치렀던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 세계사 문제가 나름대로 조금 사료를 어렵게 해서 아이들이 시간을 많이 할애했거든. 그러니까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10분 컷, 15분 컷했던 친구들이 20분 정도까지 풀었다라고 합니다. 즉, 마킹하는 시간이 굉장히 여유 있어서 몇 번을 검토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한 몇 번씩은 아니고 한두 번밖에 못했대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타이머택 자체가 없는 과목입니다. 이런 장점이 있고 두 번째, 탄탄한 개념이 실력을 좌우한다. 이거는 모든 과목의 특징입니다. 모든 과목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즉, 탄탄한 개념이 있으면 그 개념만큼 점수가 나와요. 여러분이 얼마나 탄탄하게 개념을 다졌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점수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공부할 때 가장 아이들이 주저주저하는 게 모든 연도를 다 외워야 된다 생각합니다. 모든 사건의 연도를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선생님 그거 다 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응, 외우면 좋습니다. 알면 좋아요. 근데 그냥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무지성으로 외우는 게 아니야. 연표를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닙니다. 개념 위에 주요 사건들을 중심으로 연도를 외워두면 선후관계가 잡혀있는 상황에서 외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외워줍니다. 제가 연표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2022년에도 연표 문제는 중요하다고 늘 얘기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연표 특강도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요. 연표는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어떤 식으로든 간에 활용될 수밖에 없어. 왜? 과목 자체가 역사니까. 역사란 과목은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가르치는 과목입니다. 뭐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당연히 연표가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겁먹지 마세요. 연도 외울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또한 사료 해석 능력을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2023학년도, 즉 2022년에 봤던 9월달 평가원모의고사 세계사 문제가 특히나 이런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데 이렇게 읽었을 때 가, 국가를 이렇게 해석했더니 뭐가 안 나와.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요겁니다. 개념이 탄탄하잖아요. 연도 금방 외우고요. 개념이 탄탄하잖아요. 사료 해석에서 크게 흔들림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요 두 개를 묶어서 보시면 되겠다. 그럼 이 두 개를 묶었어. 아, 내가 개념도 탄탄하고 연표도 탄탄하고 사료 해석 연습도 했어. 그럼 뭐가 된다? 아는 만큼 맞고 모르면 틀리니까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뒤통수 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지?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반복 학습의 효과가 가장 좋은 과목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무슨 얘기야?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떠올리고 외우고 하다 보면 요게 요렇게 올라가는 거죠. 다 이런 거 아닙니까? 반복 학습. 즉, 이거는 해석의 여부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있었던 사실을 계속해서 내가 알고 있어야 되면 되는 거야. 까먹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알고 있는 거에 쌓아 올라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과목이 역사 과목이다. 말씀을 드리고 가장 큰 장점이 뭐다? 요겁니다. 스토리가 존재한다는 거죠.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인간이 살아온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스토리라는 게 존재합니다. 단순하게 요거, 요거, 요거 외워야지 그렇게 외우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다? 역사는 암기 과목이 아니다. 물음표, 느낌표 써놨죠. 그렇잖아. 역사 과목은 암기 과목이 아닌가? 어, 아니에요. 근데 그런가? 어, 그래요. 왜? 스토리와 함께 보기 때문에 완벽한 암기만 하는 과목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들을 외워야 되기 때문에 암기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할걸요? 아, 선생님. 아, 말장난 하시나? 그거 암기 과목이잖아요. 자, 물어볼게. 영어는 암기 과목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어 단어 외우는 것만큼만 외우잖아? 만점 받습니다. 진심으로. 영어 단어 외우는 열정만큼만 투자하시잖아요? 만점 그냥 나옵니다. 영어 단어 외우는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는 재미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단순하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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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워야지 이게 아니고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사건들의 연도나 이런 것들을 암기한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진입장벽이 낮아지고요. 훨씬 더 다가오는 게 쉽게 다가올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특징을 가지는 역사 과목을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가 제가 안내해 드려 볼게요.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하긴? 제가 말씀드렸죠. 무지성으로 외워야지. 그럼 안 된다니까. 자, 스토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커리큘럼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 볼게요. 보세요. 자,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무려 10주 동안에 개념을 할 겁니다. 3월 초까지. 제 커리 기준이에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참고로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지금 촬영하는 일자 기준으로 이게 확정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변동 사항이 있는데 제가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예전에 썼던 거 그대로 갖고 왔어요. 이름도 다 바꾸게 될 건데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까 추후에 동아시아사, 세계사를 선택하시게 된다면 연간 커리큘럼 영상을 제가 찍을 거예요. 그때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큰 의미에서 순서는 변동이 없으니까 설명드려 볼게. 개념으로 일단 밑바닥을 다져요. 자, 여러분이 탑을 쌓는다는 걸 생각해 봐. 건물을 짓는다는 걸 생각해 봐. 밑바닥 공사부터 해야 되잖아. 자, 탄탄하게 이거를 세워놨어요. 그 위에 뭘 얻는다? 연표와 EBS에서 다루는 주요 개념들을 사이사이에 세워놓습니다. 이 연두를 다 외우는 게 불가능해요. 어떻게 그래요? 저도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부터 해서 지금 강사하기까지 오랜 시간 아이들과 가르치는 과정에서 있다 보니까 알게 된 거지 저도 대학교 때 처음 공부할 때 이런 거 몰랐을 거잖아요. 하면 됩니다. 하나하나 외우다 보면 이렇게 쌓아놨겠지. 그 위에 문제풀이를 왜 음영 처리하고 이렇게 해놨냐면 이건 인강으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이건 현장에서 하는 거라서 이렇게만 보고 압축특강과 주제특강 해서 압축특강, 주제특강을 통해서 한꺼번에 정리하고요. 주제특강으로 우리가 보지 않았던 교과서, 교사형 교과서, 지도서, 역사과, 부도 여러분 후간 후기 같은 거 한번 찾아보세요. 저만큼 지도서랑 저만큼 부도를 완벽하게 분석해가지고 여러분께 다 전해준다? 없을걸요? 진짜로? 제가 사전교과서의 모든 지도수를 다 분해해서 그걸 다 녹여냈습니다. 연표부터. 정말 지역, 이런 것까지 나오겠어? 하는 것까지 다 얘기합니다. 왜요? 그런 걸 외우면 좋고 못 외웠다 하더라도 아, 이런 사건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구나. 배경지식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 진짜로. 그래서 주제특강으로 이렇게 촘촘하게 사이를 다 채웠습니다. 마지막 파이널로 이거를 한꺼번에 묶어놓으면 돼요. 묶는 거야. 우리가 연표를 일찍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 보기 전에 연표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연도를 처음에 공부하면 나중에 까먹거든. 이때부터 수업하는 모든 내용에 제가 주요 연도를 계속 물어봅니다. 이거 뭐야? 이거 몇 년이었지? 아, 이거 외워야지. 이거 뭐야? 계속 물어봐요. 그러면 대답을 처음에 못하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어? 자연스럽게 답이 나와. 외운 거예요. 외운 겁니다. 반복 학습의 중요함이 되게 좋다며 개념에서부터 하나씩 쌓아 올라가면서 계속 반복할 겁니다. 앞에 나왔던 내용은 계속 물어보면서 반복할 거라고요. 이해 되시죠? 그래서 이 연간 커리큘럼을 보여준 이유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공부 계획을 짤 때 개념 위에, 개념은 끝까지 깔고 가는 거야. 그 위에 연도 얹어놓고, 사료 해석 능력 얹어놓고, 지역적인 거 얹어놓고, 마지막에 파이널 때 이걸 싹 다 묶어서 콘크리트 갖다가 딱 굳혀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공부는 그렇게 단계별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 시작하자마자부터 모든 걸 다 외워야지 불가능해요. 그렇게 욕심되면 포기합니다. 욕심내지 마시고, 제가 준비하는 커리에 따라서 따라오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연표도 완벽하게 마스터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증명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제 사회탐구를 선택할 때 여러분이 선택하고자 하는 과목 선택하세요. 단, 역사 과목에 조금이나마 좀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한 번쯤은, 한 번쯤은 아무거나 그냥 무작위로 기출문제를 평가원 기출문제를 하나 뽑아서 그냥 한 번 봅니다. 아, 당연히 틀리겠죠. 당연히 모르겠죠. 근데 한 번 보세요. 아, 이런 과목이구나. 이렇게 나오는구나. 보시면 되고, 제가 그래서 그 무료특강으로 두 강씩 동아시아사, 세계사를 한꺼번에 제가 이제 제공할 테니까 그 무료특강 확인하시면서 아, 이렇게 공부하는 거구나. 아, 이런 과목이구나. 제가 가벼운 주제들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좀 재미있게 수업을 할 테니까 한 번 보세요. 아셨죠? 그렇게 하시고 2023년, 그리고 2024학년도 수능이죠. 2023년에 수험생활을 준비하신 여러분들은 수험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뭐, 선배들한테 들어봐서 알겠죠. 경험이 있으신 분은 경험이 있어서 알겠지만 실제로 수험생활 되게 힘듭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많이 외롭고요. 되게 되게 자절도 많이 할 겁니다. 하지만 그 힘든 시간을 여러분 혼자 간다고 하면 이게 힘든 건데 함께 간다고 한다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항상 여러분들께 긍정의 힘 가득 담아서 응원하면서 함께 할 테니까 언제든지 궁금하거나 힘들면 찾아오시고요. 이상 사회탐구 선택 가이드를 이렇게 마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항사 김종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